또 비가 오네 비가 오다가 그치다가 오다가 그치다가 10만원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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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 많은 비는 아닌데 비만 안하면 더 좋았을텐데 시계가 비만 안하면 더 좋았을텐데 비만 안하면 더 좋았을텐데 저쪽은 맑고 개고 이쪽은 비가 오고 날씨가 베라무성하네 아주 날씨가 베라무성하네 날씨가 베라무성하네 날씨가 베라무성하네 날씨가 어메한 날씨입니다 햇빛이 더 있고 비가 오고 날씨가 베라무성하네 날씨가 베라무성하네 날씨가 베라무성하네 날씨가 베라무성하네 날씨가 베라무성하네 저쪽이 남산이고 남산타워고 저게 용산이죠 용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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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시티타워가 보이네 저쪽에 아모레 퍼시픽 빌딩도 저쪽에 있고 저기서 조그마한 한강대교가 있죠 저기가 강화문이 강화문은 이쪽에서는 잘 안보이고 북악산에서 봤을때 강화문이 보이죠 큰 하나mit 아모레 퍼시픽 빌딩은 악몽듬체 폭력병이 악몽듬체 다시 시작받이 저기가 서울역사박물관이고 서울역사박물관 이곳은 서울역사박물관이고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라서 세척하는 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